유라와 놀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꾸득 꾸득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주차장 놀이 세트 캐리어 다이아 주차장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안에 주차장이 있다니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만나봐요 유라와 놀자 유라와 놀자 우와 이건 자동차 바퀴에 있는 타이어 모양이네요 이렇게 캐리어처럼 들고 다닐 수 있나봐요 어서 열어봐야지 두둥 안에 우선 이런 많은 구성품이 들어있어요 주차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도로와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멋진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네요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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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미니카들을 모두 주차할 수 있어요 귀여운 미니카들이 4대나 들어있어요 우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엄청 멋있는 세단이에요 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많은 구성품들을 가지고 한번 멋진 다이아 주차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캐리어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 안에 이런 비밀 공간이 있었답니다 바닥에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면 높이가 조금 높아졌죠? 여기에 동그라미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를 만들 건데요 가솔린 스티커를 떼어서 주유기에 가솔린 이렇게 붙여준 다음 여기에 하나, 콕, 둘, 개, 콕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까 타이어에서 떼어놓던 이 부분을 위에 올려줄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홈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선대로 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위로 오게 해주고요 안쪽으로 접어서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종이를 껴주면 이렇게 주유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2층에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이 검은색 바닥에 리프트를 연결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홈에 맞춰서 리프트를 껴주고요 왼쪽이 껴졌으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위에 지붕을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우와! 이렇게 돌리면 내려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리면 올라가는 리프트가 완성됐어요 이 리프트를 이 부분에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연결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차장을 만들어줄게요 여기 홈에 맞춰서 여기 붙여서 구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세차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껴줍니다 쭉쭉 움직이면서 세차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레일을 연결시켜서 1층이랑 2층을 이어줄게요 완전 이렇게 생긴 곡선 레일을 그리고 이 차단기를 여기에 연결시켜줍니다 차가 나갔다가 주유소로 들어왔다가 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멋진 케이리어 다이아 주차장이 완성됐어요 우와! 진짜 처음 보는 주차장인데 헬리콥터부터 미니카들이 모두 주차를 할 수 있고 싱싱 달릴 수 있는 도로와 주유소, 세차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정말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겠는걸요? 오늘은 이 주차장에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얘들아! 너희들 그거 들었어? 옆 동네에서 미키와 친구들이 카레소 클럽을 연대 그거 레이싱 경주 아니야? 우와! 진짜 재밌겠다! 걔들은 레이싱카로 개조해가지고 엄청 세게 달린다는데 나도 엄청 빨리 달려보고 싶어 우린 그 정도로 못 달리긴 해도 달리기 연습은 할 수 있잖아 같이 경주해보는 거 어때? 그럴까? 그럼 오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쌩쌩 달려볼까? 좋아! 그럼 달리는 거야! 한 바퀴 먼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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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좋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너희들이랑 달리니까 너무 좋아! 나도 나도! 내가 더 앞장서 나갈 거야! 휴! 오 따라온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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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얘들아! 이제 우리 터닝카 연습해야 되니까 저쪽 가서 놀아! 우리 오늘 여기서 달리기 경주하고 있었는데? 여긴 원래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연습해! 그래! 우리도 터닝카 경주 때문에 바쁘다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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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음에 다시 오라고! 어서! 아는 수 없지 뭐! 가자 얘들아! 그래! 다른데 한번 찾아보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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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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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덜!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맨땅에서 무슨 재미로 달려! 휴! 정말 너무해! 휴! 휴! 미니카드!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어! 유라 언니다! 언니! 저희가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터닝카들이 와서 놀이터를 빼앗아 갔어요! 휴! 달리기 연습하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요! 놀 데도 없고! 유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밌는 걸 소개시켜줄게! 정말요? 뭐야? 혹시 막 액체기물 찐득이 이런 거 아니죠? 짜잔! 휴! 이게 뭐예요? 완전 거대한 타이어다! 나 이렇게 큰 타이어 처음 봐! 우리 아빠 타이어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히히! 타이어처럼 보이지? 이게 뭘까? 뭔데요? 뭔데요? 엄청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한 번 그럼 펼쳐볼까?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멋있다! 누나가 말했잖아! 얼른 들어가 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우와! 여기 엄청 재밌다! 부릉부릉부릉! 경사가 엄청 높아! 쭈욱! 우와! 거 블랙세단! 한 번에 올라오다니 정말 대단한데? 짜자자자자자! 내려줄게! 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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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뚜뚜뚜뚜 완전 펄펙해 오 진짜 잘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래 쭈욱 나는 한번 밑으로 가볼까 부릉부릉 부릉 어?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여기서 주의하고 가야겠다 땡땡 여기 가득이요 네 가득 넣어줄게요 쭈욱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아 배부르다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 나도 낮잠 좀 한번 잡아야겠다 어? 여기도 파킹공간이 있네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쭈욱 우리도 얼른 들어가보자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 쭈욱 난 이렇게 더운 날 땀나는 거 너무 싫어 시원하게 얼음물로 샤워 좀 해야겠어 먼저 와시와시와시 거품을 버글버글 버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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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 시원하게 물도 뿌리고 촤 바람으로 건조시켜줄게 슉슉슉 어때?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 아 산뜻해 이 리프레쉬함을 느껴보고 싶은데 나도 2층으로 올려보내줘 알겠어 빵 출발해도 좋아 슉 슉 아이고 힘들어 다시 또 땀날뻔했네 부릉부릉 부릉부릉 유라는아 저도 리프트 중 올려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짠 탑승해 슉 우와 여기 주차공간 진짜 넓네 블랙 자고 있었어? 깊게 잠들었군 블랙 그럼 나도 여기서 좀 쉬어볼까 오우 부릉부릉 부릉 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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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잠드는 거야 오우 난 아직도 에너지가 넘친다고 부릉부릉 어? 여기 헬리포트도 있네 우리 그럼 헬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겠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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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순아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발견했어 여기 널 위한 공간도 있으니까 어서 일로 놀러와 내가 주소 문자로 찍어서 보낼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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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어! 혜순이 온다! 혜순아 어서와! 오! 잘 착륙했어! 우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멀리 하늘에서 봐도 한눈에 확 보여! 이렇게 생긴 주차타운은 처음인걸? 난 맨날 옥상에만 주차했지 이렇게 멋진 곳은 정말 오랜만이야! 안그래도 너가 좋아할 줄 알았어 너가 생각이 나더라고 좋은 곳을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앞으로 날아다니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좀 쉬어야겠다 근데 다들 왜 잠만 자는거야? 아무래도 가서 깨워야겠어 얘들아 일어나!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잠만 잘거야? 응? 네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옐로우 너 정말 잠꾸러기 같아 원래 미희는 잠꾸러기라고 여기 멋진 비탈길도 있는데 우리 경주하자 경주? 그래! 뭐 낮잠도 잤으니까 한번 달려볼까? 오! 진짜? 그거 쓰를 만점이겠는걸! 좋아! 그럼 내가 심판 볼게 얘들아! 그럼 1번 주차 나갑니다! 부릉부릉부릉! 자! 제발! 슈웅! 슈웅! 으악! 재밌어! 나도 뒤따라간다! 슈웅! 슈웅! 으악! 어지러워! 그럼 이번엔 내가 나서주지! 난 엄청 멀리 갈거야!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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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디가! 물레! 가져가!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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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지하는거 봤어? 엄청 잘하지? 누가 제일 잘했어? 헬스나? 음... 내가 봤을때 이거는 순위를 매기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거 같고 너희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이 정말 신나보였어! 부럽다! 나도 엄청 날고싶어졌어! 그럼 우리 이번에는 1,2열 종대로 다같이 한번 달려볼까? 그럼 나부터 간다!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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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레드! 그렇게 뒤에서 박으면 어떡해! 아프잖아! 얘들아! 괜찮아? 큰 사고가 난건 아니지? 아니야! 살짝 긁혔을 뿐이야! 얘들아!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차례차례 조심히 달려야지! 나 너희들 다치는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미안! 미안! 헬스나! 내가 조금 더 천천히 왔었어야 되는데 별로 미안해! 알겠어! 대신 앞으로 조심해! 아휴! 하루종일 정말 잘 놀았다! 대단한 하루였어! 히히! 여기 너무 좋아! 근데 슬슬 배고프지 않니? 우리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자!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걱정하시겠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유라 누나! 얘들아! 오늘 잘 놀았어? 언니! 여기 엄청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또 놀고 싶을거 같은데! 너무 아쉬워하지만 놀고 싶을 땐 언제든 불러! 내가 찾아올게! 우와! 진짜죠! 진짜죠? 히히! 그럼 걱정 안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겠는걸!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서 출발하자 얘들아! 알겠어! 언니 안녕히 계세요! 쭈웅! 안녕히 계세요 누나! 쭈웅! 잘 가 얘들아!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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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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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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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